안녕하세요 바삭한 반성인 미얀마 여자 카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해누리 전통 수제 찹쌀 김부가 3번 세트 짜잔! 청정바다에 원초김을 엄선하여 찹쌀풀을 바르고 옥수수로 바삭하게 튀겨 고소하고 담백하게 맛과 건강까지 담아 수제 찹쌀 김부각 여러분 정말 바삭하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짤짤합니다 밥반찬으로도 딱이고 간식으로 먹기에도 딱 적당한 맛이에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간식으로 좋고 반찬은 물론 안주로도 제격인 찹쌀 김부각입니다 해누리 전통 수제 찹쌀 김부각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담백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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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